안녕하세요. 알렉사센터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이달의 향수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텐데요. 이 향수는 저와 제 아내와 향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향수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달의 향수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 불멸의 꽃이라고 하면 어떤 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가요? 저는 불멸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향수는 불멸의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킬리안의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라는 향수입니다. 그럼 과연 불멸의 꽃은 어떤 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왜 이달의 향수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향수가 이달의 향수로 선정된 이유는 바로 이 케이스 때문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였지만 킬리안이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치면서 이제 케이스가 본품 가격에서 빠지고 따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품의 가격은 내려갔기 때문에 킬리안의 향수들을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케이스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킬리안 향수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케이스가 실용적인 물건은 아니지만 뛰어난 디테일과 함께 킬리안 향수만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또 이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가 속한 아쉬안 테일즈는 다른 킬리안의 향수와는 다르게 바틀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케이스 안쪽도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서 더욱더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케이스 키에는 빨간색 테스가 함께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동전 모양의 디테일도 있어서 진정한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향수가 프레시 라인으로 합류가 되면서 바틀이 이 검정색이 아니고 블라이틴 에븐처럼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었고 특유의 붉은 케이스도 없어져서 이 점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킬리안만의 상징이 검은색 바틀에 이어서 오는 그런 미스테리함과 섹시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고유한 느낌을 잃어가는 점도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이 되기 전에 오리지널 바틀과 케이스를 둘 다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향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이달의 향수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향수는 푸르티플로럴의 계열로 복숭아가 줄을 이루면서 또 그 뒤로 올라오는 플로럴 노트들의 향이 굉장히 인상적인 향수입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면 처음에는 상큼한 복숭아의 향도 느껴지지만 곧바로 부드러운 꽃향으로 이어지는데요. 맥도의 깨끗하고 프레쉬한 복숭아 향을 유지하면서 프레지아의 예쁜 꽃향과 그리고 장미의 로맨틱한 향이 올라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리스의 파우더리함도 여기에 살짝 느껴지고 잔향으로 갈수록 통카비누의 센슈얼하고 달콤한 향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관능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굉장히 밝고 활기가 넘치는 향을 가지고 있지만 킬리안 집안의 향수답게 킬리안 특유의 섹시하고 치명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대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플라워보 이모탈리티는 젊고 밝은 느낌을 킬리안 특유의 느낌으로 다시 재표현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왜 불멸의 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럭키센츠라는 사이트에서 이 향수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향수는 중국의 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향수인데요. 이 이야기는 한 어부가 강에서 배를 타다가 우연하게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숲이 꽃이 핀 복숭아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속쇠와 단젠 내 파라다이스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또 복숭아의 꽃은 특이하게 겨울에만 피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인간의 영혼을 불멸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파라다이스와 불멸이라는 신화와 상징성을 엮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플라워보 이모탈리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어긴 하지만 아래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향수가 왜 불멸의 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알게 되자마자 정말 소름이 쫙 돋았고요. 역시 킬리안이 제시하는 나레이티브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향은 정말 미쳤다고 할 만큼 치밀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니치 브랜드라도 보기 힘든 이런 장인 정신과 그리고 한 가지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이런 고급스러움과 럭셔리함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면서 이 향수를 구입했었는데 이런 상징과 그리고 이야기도 담고 있어서 저에게는 더욱더 뜻깊은 향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향수는 다른 킬리안의 향수들처럼 엄청난 컨셉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향수는 중성적인 향수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복숭아 플로럴노트에서 오는 살짝 여성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남성분들이 아예 뿌리지 못할 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향수는 킬리안 특유의 관능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량보다는 심플하고 댄디한 의상에 이 향수를 뿌려주시면 살짝 반전 매력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향수는 복숭아 향이 주를 이룬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고요. 향이 프레쉬하기 때문에 봄에 정말 잘 어울리지만 여름과 가을에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2월 이달의 향수로 플라우 오브 이모탈리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향이 정말 좋습니다. 향이 정말 좋은데 케이스와 바틀의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더해져서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향수였습니다. 특히 이제는 구하기 힘들어진 이 구 바틀과 그리고 구 케이스를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더욱 기억에 남아 이달의 향수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오리지널 바틀을 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매장에는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을 한번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플라우 오브 이모탈리티의 새 바틀과 그리고 킬리안의 대대적인 리뉴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